Some star baseball players believe that 몇몇 스타, 야구 선수들은 대절이라고 믿는다. 대절은 당연히 명사절이죠. Their role is to be a great player, not a role model for young people. 그들의 역할은, 여기가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. 여기가 동사,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주격 보호예요. B2 용법이 아니라, 그러니까 거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에 비동사, 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.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다, 라고 믿는다.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role model이 아니라.